흠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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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흑무강기가 막혀! 아이고 섬기!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오! 이 염동설 안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오! 갈 곳이나 일러주오!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대기숙제 줄여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아따 이놈아 내가 니 갈 곳까지 일러주냐? 잔말 말고 썩 꺼주라잉! 해지는 겨울 들렀 스며드는 바람에 초라한 내 몸 하나 둘 건 어디요? 어디로?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이제 돌아가는 지금 하예 야! 하예 야아!! 하! 굵게 담은 î? 입술 사이로 취어진 눈물이 버금어진다 보고는 말씀을 어루만져 벌어진 역속에 담는 나 버스쿨의 저강의 노을러브로 소리내어 비어본다 어디서부터 잘못했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갈 곳 없는 나를 떠밀면 이제 난 어디로 가나 한 놈 들어가면 형님이 나가라고 한 자신들을 챙겨보고 어디갔냐 둘째놈아 이삿짐을 짊어지고 놀부 앞에다가 들여놓고 형님 나 갈라요 해지는 여울 들려 스며지는 바람에 초라한 내복 하나 듣고 도대요 어디라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이제 돌아가는 지금 하이여 흥봉하기가 막혀 흥봉하기가 막혀 흥봉하기가 막혀 흥봉하기가 막혀 너너따 홍은각 고마워요 일 schö시 인정 지난